현대카드가 수년 동안 운영해온 스타트업 기업 전용 공유 오피스, 스튜디오 블랙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입주 기업이 60여 곳에 달하는데, 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난 15일 퇴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운영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퇴실 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3월 이용료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입주 기업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현대카드 측은 입주사들에게 퇴실 절차를 안내하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온 이곳은 다른 공유 오피스들과 달리 컨설팅과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런 서비스가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게 현대카드 측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입주사들은 적어도 석 달의 여유 기간은 줬어야 한다며, 신규 직원을 채용한 일부 기업들은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측에서 아무리 자리를 빼라고 해도, 그 계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는 당연히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입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